경매물권을 검색하다 보니까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 이렇게 써있는거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나간건 알겠는데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경매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지 효력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경매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권리가 말소가 되는건지 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는건지 배당을 받아가는건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경매진행중인 물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강서구 화곡동에 한 다세대가 경매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선순위 임차권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지옥션 정보제 등기부 요약본을 보시면 2009년 1월에 임차인 조모씨의 임차권 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2019년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공단의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그리고 강서구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말소 기준권리는 2019년 4월 29일에 임차인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권리는 소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는 2019년 1월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임차인이 전입을 한 날은 2016년 12월 그리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임차인 현황의 아래쪽의 내용을 보니까 폐문 부재로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본을 한번 볼게요. 이 등기 목적 날에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적혀 있고요. 접수 날짜는 2019년 1월 22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실제로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고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2016년 12월 19일이죠. 그렇다면 이 임차인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근저당이나 가압류처럼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 1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전입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실제 전입, 점유, 확정일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요.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이전부터 이미 대학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처럼 등기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전입과 점유를 옮긴 거죠. 이렇게 전입과 점유를 유지를 하지 않아도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전입과 점유를 미리 안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였다면요. 임차권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등기부 요약본을 보시면요.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2019년 4월 29일인데요.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매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경매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세입자는 이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암류보다 더 앞서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약자에게 합법적인 세치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긴급하게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될 때 노약자 먼저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시를 보시면 2013년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요. 2번 임차인이 2013년 7월 10일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다음 날 7월 11일에 이 A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음 이 임차인 A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이후에 소액 임차인 B가 2016년에 전입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후에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B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A의 임차권 등기가 없었다면 이 1번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B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이후에 B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B는 최우선 변제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전입이나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세치기에서 받지는 못해요. 이미 앞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A가 있다. 이것을 등기부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들어오는 B 같은 사람까지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으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오늘은 경매 물건을 찾다가 임차권 등기라는 권리를 만났을 때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당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